안녕하세요 부양남무풍입니다. 오늘 12월 27일 화요일 난초여행 104회 채 방송을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춥죠. 온실이 완전히 꽁꽁 돼가지고 여기도 영하 10도씩 이렇게 내려가면서 모든게 마비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쪽의 위쪽에는 눈이 거의 한 60cm 가까이 온 데도 있고 온실이고 모든게 아니었으면 집도 전파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위쪽 지방에 계신 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구독자님, 겨울철 몸관리 잘 하셔가지고 감기 안걸리시길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러기 때문에 몸관리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건강하게 안있습니까? 난초여행 결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난초여행 104회 채는 한 해 동안 덴드로병 잘 키운거 잘 키운거 그죠? 요걸 마무리 해가지고 해갈 수 있는거 그죠? 그렇게 오늘은 방송을 잠깐 담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NC컬리아 그죠? NC컬리아 히노마루 그죠? 히노마루 이제 이렇게 꽃이 피는데 꽃이 지금 막 피기 시작할거에요. 지금 이제 요쪽에 아까 알바도 피고 요기에 피기 시작하는 여기에 피는 아이들은 똑같은 색은 아니고 각자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기에 제가 이 영상을 담아 보면서 이래가지고 한 개 한 개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꽃이 피었으면 이게 다음 주나 되면 아니었습니까? 이게 꽃이 많이 인자 개화가 될거에요. 다음 방상이 이럴 때 되면은 개화가 많이 될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때 조금 조금 조금을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남겨두기로 하고 오늘은 덴드로병 한 해 마무리 물 주는 방법 물 끊는 방법을 아니었습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때까지 많이 주었으니까 끊는 방법을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고 오늘은 오늘 요쪽에 돌아가면서 제가 카틀레아 나중에 시간이 나면 카틀레아 있습니까? 그죠? 돌아가는 방향으로 나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정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덴드로병은 한번 쳐다봐보세요. 잎이 막 이 쳐다보면 아직까지 잎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잎이 아직까지 떨어지고 붙어있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쪽에는 보면은 엄청 그죠?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 여기도 한 개 두 개 지금 이래가지고 여기에는 물을 물이 이제 물로 또 들어가니까 꽃들이 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덴드로병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덴드로병은 물관리를 하는 건 12월달까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까? 끊으라 하는 이유가 겨울에 차분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얘네들이 신화가 나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덴드로병은 물을 많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는 아이들은 옷을 완전히 다 벗어가지고 여는 아이들은 옷을 다 벗었습니다. 다 벗어가지고 부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늘어왔는데 여는 프리미엘네엄 나우스입니다. 나우스라 가지고 여는 아이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조금 거리가 늦는데 1월 15일까지 물을 주세요. 1월 15일, 올해는 1월 15일까지 물을 줘도 되겠습니다. 이게 계절이 조금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물을 끊는 주는 그 방법이 조금 달라 가지고 1월 15일까지 주도 되겠습니다. 주도 되기 때문에 어... 조금... 한번... 두번... 오늘... 이번... 이번주에 한번 주시고 1월 15일 날 마지막으로 물을 한번 주셔가지고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어... 부양하고 조금 다른 점은 어... 부양하고 조금 다른 점은 부양에는 농장이기 때문에 한 15일, 20일 정도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부양에서 물을 끊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어... 저희들이 끊으라 그러면은 아마 끊는 게 맞을 거에요. 1월 15일까지 물을 주세요. 1월 15일 날 앞으로 두 분만 더 주시면은 어... 여기도 보면 아필리움에 아직까지 잎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이제 물을 주가지고 아마 여기 제가 보면 1월 한... 1월 한... 어... 1월 달에 저희들이 물을 주면은 물을 주면은 바로 아니습니까? 그죠? 어... 어... 물을 주면은 물을 주면은 바로 아니습니까? 어... 한... 2월 달이나 3월 달 된 것도 물 주기 시작하면 그... 3월 1일 날 물 주기 시작하면 꽃이 바로 쏟아질 거에요. 쏟아지기 때문에 아무 주력 아니겠습니까? 그 덴드로비움은 어... 그렇게 해 가시고 어... 오늘을 여기에 어... 지금 저기 부양이 아니 있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꽃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이제 이제... 원래 우리가 제가 어... 이거는 판매용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어... 판매용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꽃이 너무 어... 좋고 이거 나중에 어... 저희들이 소재를 쓰려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왔던 거에요. 어... 판매하는 거는 판매는 아닙니다. 판매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어...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어... 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게는 어... 태국에서나 이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어... 한 개 한 개 수집해 가지고 어... 그때 요게 좀 많이 이제 저희들이 바다 였습니다. 바다에 가지고 꽃이 지금 험하게 피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많이 버텄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어... 고이 간직해 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오시는 분 하셨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게... 이게 꽃들... 저는 막 열 개 시 이래 가지고 다 발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하고... 일반 시중에 이제 제가 몇 개를 이제 내보냈는데 어... 이게 꽃 가치들 모르고 그냥... 어... 그냥 부양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셨습니까? 막 그걸 하는데 어... 저희들은 어... 이게 꿋꿋하게 가지고 저희들은 판매 안 하고 요거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고... 어... 아무쪼록 어... 저... 이쪽에 보시면은 어... 지금 덴드로비움 하고 어... 또... 모든 난초들이 기울... 어... 기울월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울월동은 하는데 너무 많이 아니십니까? 물을 주면은 어... 얘네들이 부작용으로 또 다시 잎으로 가버리니까 어... 저쪽에 보니까 아니십니까? 덴드로비움 들이 꽃들이 조금 지금 붓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꽃눈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어... 꽃눈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을 줘 버리면 한겨울에 꽃이 핍니다. 물을 지금 끊었다가 마는거 끊으니까 1일 15일까지 이제 물을 주시고 어... 1일 15일 간격으로나 이렇게 10일 간격으로는 물을 주시고 어... 어... 3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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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무가 카틀레아 유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할거에요. 이동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음... 덴드로... 어... 올해는 대량 방출로 아니십니까? 하겠습니다. 대량 방출로 하기 때문에 음... 아... 여기는 벌써 야... 이게 어쩐 일이야? 이거 벌써 아니십니까? 이게 한번 쳐다보고 벌써 꽃눈을 밀었습니다. 꽃눈을 밀었기 때문에 여태 부터 아니십니까? 안우스몸... 어... 안우스몸은 뭐야? 아... 알바가 왜 이렇게 이때가 지금 일찍 피죠? 어... 지금 알바가 지금 안우스몸 알바가 꽃대를 내밀었습니다. 어... 꽃마이 붙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물었네요. 일곱 군데가 물었는데 꽃이 몇 개나 되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음... 제가 게을러서 조금 물을 일찍 했다가 있으면 다시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꽃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물을 1월 15일까지 물을 주시고 3월 1일 날 물을 흠뻑 주고 15일 날 흠뻑 주고 꽃눈이 확 쏟아져 나올 거예요. 어... 그러한 것들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음... 지금 저도 이래 가지고 바깥에서 어... 아 바깥에서 저는 요즘 저... 카틀레 어... 모종시대에서 제가 조금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덴드로비움은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해 가지고 어... 소홀히 해 가지고 아... 여기도 지금 꽃들을 꽃들을 밀어내네. 이제 지금 음...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3월 1일 날 물 흠뻑 주고 15일 날 물 흠뻑 주고 나면 꽃이 확 쏟아져 나올 겁니다. 어...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꽃 한 개씩 핑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예쁘죠? 그죠? 어... 반다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음... 우리 커피 올해 수확 많이 합니다. 어... 커피... 커피 그죠? 수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신기도 저희들이 시종자 파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어... 종자가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나와 가지고 어... 시청 하시는 뭐... 그... 구독자님 하고 어... 이런 걸 저렴하게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하고 해보고 지금 음... 저쪽에 어... 카틀리아 어... 자 그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난초여행 어... 104회는 이제 그간 원종 원종 카틀리아가 있습니까? 그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직까지도 뭐 크게 이 변화된 건 없지만 아마 2월달 되면은 2월달 저쪽에 어... 그 창원에 갤러리 어... 창원에 가서 우리가 전시회를 하는데 곳곳에 가면은 꽃이 조금 필 거예요. 피기 때문에 그때 많이 구경하는 곳이 아직까지 전시회 어... 이게 카틀리아 기르는 최종 목적입니다. 어... 한 해 동안 이렇게 이제 잘 길려 가지고 이 꽃 한번 보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 개 한 개 지금 꽃 이래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육화 백화점에 있으면 가까이 전시할 그런 이제 품종들이에요. 어... 그때 이제 이것도 잘 보시고 음... 여기도 어... 이거는 뭐지? 어... 아... 제마니네. 제마니 누브라. 제마니 누브라가 피는 거고 어... 싱싱액셀 멋있죠? 싱싱액셀. 아... 싱싱액셀. 아... 싱싱액셀. 세발레나 알바가 매년 잘려져서 몸살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몸을 사려야 되겠죠 저네들도 몸을 사려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수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납 과정이고 여기에 코드리칼라 같은가 초코인시스 같은가 이런 것들이 꽃이 많이 피고 여기 지금 밑에 들었네 꽃이 색깔 보이시죠 여기에 올해 색깔 진하게 나옵니다 진하게 나오게 되면 다음 방송때는 멋지게 지키겠습니다 담아 보고 여기 또 퍼시발레나 알반데 요거는 키가 난쟁이 이에요 난쟁이 이래 가지고 이렇게 변호하고 모든 게 지금 꽃들이 안 있으면 시사 안에 다 틀어 가지고 딱 2월 전시회 안 있으면 가서 딱 하면은 맞아 줄 것 같습니다 줄 것 같고 저희도 들이 안 있으면 지금 피는 중이고 그죠? 요거 작년에 완전히 난도질 당했던 아니 있습니까 작년에 저기 여섯 분이 아니 있습니까 이래서 분주를 해 갔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올해 저렇게 꽃이 켰습니다 아무튼 이래 가지고 난조 여행을 해 가면서 이렇게 시리즈를 해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아니 있습니까 나중에 그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거고 매년 요걸 이래서 지금 날짜를 이제 올해를 지금부터는 날짜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 그 날짜에 여기에 무슨 꽃이 피고 어떻게 대처 요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요즘 이제 이래 가지고 되돌아기면은 워크리아나 같은 경우에서는 워크리아나 카틀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물을 되돌아기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주면은 이게 이제 꽃도 안 들고 그냥 다시 아니 있습니까 성장은 또 둔화도 시켜 버리고 이래기 때문에 둔화도 시켜 버리고 이래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되돌아기면은 저희들은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후니가 아주 건강하게 아니 있습니까 막 꽃 한 거 이래 가지고 하나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후니가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꽃이 지금 웅장하게 피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한 10일 정도 되면 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춥어 가지고 제가 참고로 물방울 입니다 음 아 푸른꽃 님 예쁘게 피었죠 어 여기에 아 먼저 번에 와셨을 때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못 보내드려서 못 보내드려 가지고 여기서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아 이 꽃들 보시고 여기서 이게 이게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멋지게 피었습니다 색감도 아주 끝내주기가 있으면 좋아졌습니다 어 오늘도 저쪽에 안에 워크나나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워크나나나 쪽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자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쳐다보면은 아직까지 바깥에 얇은 마개 있습니까 그죠 얇은 마개 쌓여졌을 때는 여기에서는 물을 주면은 얘네들이 성장을 딱 이래 가지고 멈춰버리고 까맣게 탄저균이 진행이 됩니다 진저균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는 바깥에 잎이 어느 정도 딱딱딱하게 이게 이게 잎이 제일 일곱 번째 시슬을 아 그 막을 뜯고 나온 거에요 그 쌓여져 있는 거에요 이때는 이제 물을 주실 때 되게 괜찮은 거에요 그러면은 이미 뿌리가 내려 가지고 모든 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정도 될 때까지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못 기다려 준다는 거에요 그죠 물을 이제 이렇게 신화 성장을 해 가지고 요만큼 나왔을 때 물을 좁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신화가 굳어져 버려 가지고 모든 게 아니십니까 밟어도 살이 안 찌고 그죠 이게 뿌리 내림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그러는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보통 되면 요 안에 물이 되는 것 같으면은 어떤 분들은 물을 털어내고 뿌려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해 봐야 이미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입장이 부드럽기 때문에 병이 들어 버리는 거에요 병이 들어 버리면은 그거는 이게 어떻게 이게 이미 감기가 들어 코로나 감기가 들었는데 아니십니까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를 해도 아니십니까 그거는 제대로 안 되는 거에요 요렇게 이제 여기에 완전히 자기가 성숙했을 때 요렇게 성숙했을 때 물을 주면은 밟아가 그냥 그대로 살이 찌겠죠 그죠 요렇게 열이 될 때까지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에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부양은 딱 균형이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제 밟아가 진행되어 간다 그죠 진행되어 요렇게 되어 가줘야 나중에 꽃이 피도 어 거기에 똑같은 그 사이즈로 그렇게 되는 이게 조기에 일찍 물을 주면 요렇게 까맣게 밑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 버리는 거에요 자리를 잡아 버리면 요 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이러면 꽃도 꽃 시스도 안 들어오고 꽃도 안 핍니다 어 요게 자라가지고 요게 자라가지고 요게 자라가지고 우에 쭉 자라가지고 시스가 보일 때 아니십니까 그때 이제 물을 주시면 돼요 어 대행 카탈리아들은 여기에 제가 음 와늘인데 아직도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어 요게 아직까지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와늘인데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어 거의 물을 안 주는 상태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게 시스가 보이면은 야 지금 요 애네들은 시스가 아마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들기면은 시스가 들 때까지 아니십니까 그죠 들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원래 그 난처는 기다림의 미약이라고 어 사람도 이래 가지고 기다림을 기다리기 기다리면서 아니 있으면 인생을 배워 가는 거거든 난처도 어 내가 기다림에는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너무 음 내 욕심적으로 욕심적으로 사람이 아니 있습니까 빨리 꽃들 피어 가지고 어 어 보겠다는 거 빨리 키우겠다는 거 그거는 해 가지고 영양제라든가 또 음 조기에 어 분척해 가지고 분척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든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들면은 제 본인들 집에서는 그 이 꽃들 피우기가 힘든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래가 부양해서는 이렇게 큰 대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고 어 왜 이렇게 저희들도 어 어 사실 돈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일단은 뭔가 하는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쁜 꽃을 먼저 피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꽃이 안 맞나 맞나 요즘 그런 사고가 많이 나던데 보니까 어디에서 아니 있습니까 트래네라고 아니 있습니까 파는 거 교배종을 판매해 가지고 사신들 사싶던 분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 또 판매했던 사람 그렇게 이제 속여가면서 판매했던 사람들은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 돈 버려 가지고 다 말까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되돌이기면 아니 있습니까 그죠 하는게 아닌게 품종도 제대로 알고 내가 피아보고 어 내 양심껏 소심껏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너무 아니 있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이래 가지고 뭐 자기 욕심대로 세상 살아봐야 아니 있습니까 그 욕심 다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부양대주 이런 것들이 부양에는 지금 거의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100개 정도 있는데 내년에는 한 300개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돼주들이 저런 데서 만약에 꽃이 피면 어떨까요 그러기 때문에 대들기면 아니 있습니까 대들기면 조금 꽃이 피어 가지고 보고 내가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있습니까 판매햖을 한번 쭉 한번 길러봐 보세요 길러봐 보면은 그래도 난 저들은 다 주인한테 보답을 합니다 보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이런 거는 해 가지고 이제 찢는 시기가 늦어 가지고 이제 찢도 못합니다 찢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큰 대주가 되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싶어서 계속 1년 365일 꽃을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기 때문에 대들기면은 난처를 보호하는